진짜 똥게임이다. 와 진짜 똥게임이다. 에이 승선 17, 18, 19, 20 쓰레기 게임이야 이거. 하아... 하아... 보스 뭐야.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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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갑, 천둥, 챔호 내가 때리고 있는데 왜 내가 아프지? 저유물, 화형 와, 대학살 방어도 포션, 난관 극복 기사 회생은 안 나오나요? 주는 김에 기사 회생도 주시죠 주는 김에 이놈 시키 이놈 시키 이놈 시키 이영절 이영절 진아 피피 이영젓 흠, 뭐야 이게 이도르 바이 이바 벽돌특 벽돌임 진화야 너무 좋고 뿅 해시계 몽댕이질 몽댕이 몽댕이 몽디 스네코 가자 스네코 뽑으면 됨 그러면 이김 뭐 바리가 나와 저림이 좋을까 연수가 좋을까 연수 연수 이도류 격돌 포션 넌 뒤졌다 제가 뭐랬습니까 단 하나의 가능성 이도류 격돌이라고 했죠 발굴 지옥불 광복화 단 하나의 가능성 난 미래를 보고 왔어 지옥불 발굴 발굴 뭐 써야돼 지옥불 뽑고 스네코 각 보나 진화 진화 난관 다 나왔으니까 지옥불 딱이긴 한데 잼옥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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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이 나은타 툭툭툭툭 아.. 이리서 이게 안 좋습니다 이역 같은 거 교재같은 거 개쓰레기 우리 벽돌 많이 힘드니 벽돌 끼옷 몸통 빼치기 일단 흠 끼옷 흠 하아 하아 진정한 트로우 팡란 기사의 생이나 빨리 나오고 저거 빌어먹을 타격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잼란 그냥 잡을걸 쓰레기 게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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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돌 이도류 멤버십 전경기 하하 하하 개 노답 게임 아니 왜 현류관 튀어나와요 진짜 아니 아야 아야 파괴 파괴 파괴한다 공격 포션 이도류 공격 포션 어 또 빌어먹을 현류 튀어나오겠지 응 난관 먼저 썼어야 했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죽나? 죽나? 이걸 포션을 빼야돼? 레몬마닌 반갑습니다. 무겜그압 무겜각 개지 잠깐만요 죽을때 다 드니까 가지를 준다고? 망할 놈아 쓰레기같은 첨탑 병신같은 첨탑 타락 내다 빨리 빨리 내다 빨리 타락 타락 숨겨놓고 서프라이즈 파티 응 들켰으니까 빨리 빨리 내다 깜짝 놀래키려고 했지 형 다 들켰어 빨리 나와 이제 알겠으니까 빨리 나와 이거 에이 몰카지 이거 저건 내다 빨리 내다 빨리 타락 타랑대다 하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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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물은 쓰자 그래돼요. 아니 가지를 달라고 미친놈이. 장관다 쳐먹어. 지옥과 무광과 타락 좀 주세요 타락미 타락소 빨리 히히 카드가 3배 많이 나옵니다 와우 히히 카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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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생각했다 재물 파열 연속 나 죽은거 같은데요 방법이 없는데 타락 제발 타락 아직 가능성이 있어 여기서 타락나옴 하 왜 안 나옴 타락 소요 빨리 왜 안 나옴 타락 소요 세장 빨리 빨리 타락 소요 어 대신 지옥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지다 가지 가지 만세 가지가 최고야 네 유물 하나의 힘이다 어 빌어먹을 타격이나 지우죠 코스트유물 나왔어야 했는데 코스트유물이 안 나왔어 쓰읍 뭐 일단 코스트유물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만족해야지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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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기 있으니까 일반 몹잡아 타락 뽑아 빨리 아니 엘리트가 길맞고 있어요 갈비지겜 아니 그만들어 인마 아이 게임 왜이래 아야 Evan 이쵘 으아 어 위험했다 방금 내가 뭘한 거지 네 무겐 각 두 개 올리고 팍외 쓰다가 훅 갈 수 있으니까 소용돌이 이런거 타면은 바로 고래다 파괴는 거르는걸로 하나 둘 셋 넷 님명하십니다 냅두면 지들이 알아서 죽겠죠 뭐 자존심 강한 두 존버의 배결 에너지 포션 징끈 제발 타락줘요 전경기 잖아요 파괴가 파괴 태움 타락줘 타락 아니 빨리 타락 타락줘 빨리 아잇 악마의 영상 쓸걸 그랬나 그냥 타락 죽을 빨리 어어어 감사합니다 근데 못쓰네요 타락 써야돼 타락 타락 얼굴만 보여주네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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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아니 아니 질소 아니 타격을 왜 복사야 임마 아니 아니 와 1코스트 4뎀쓰냐 그걸 왜 써 인마 난관 수비 와 몸박이다 꽁 빨리 타락 인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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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너 빨리 소 아니 눈앞에 엘리트 있다고 빨리 내 눈앞에 엘리트가 있는데 타락을 안줘 제발요 내가 숨는다구요 박세기 박세기 이 돌이 박세기 박박박 화영하면 되지 빡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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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네 으악 으악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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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줘 으악 슥 빡빡 빡빡 타락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와 가지 타락 체험판 타락 또 줌 왜 또 줘요 하나면 줘요 절대 타락해 음 무수한 타락의 요청 다음 턴의 바리케이트 쓰자 무게인가 아니 에임바 가지 타락 신난다 꽁 아니 근데 이거 언제 잡죠 꽁 꽁 이도류 광폭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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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제발요 제가 죽는다구요 제발 빌어먹을 타락 달라고요 타락 타락죠 타락 무감절힘 무감절힘 어 바리 개꿀 한돌 한돌은 딱히 필요 없고 타락 에버 걷을 뜯어봐요 오늘도 타락 몇 번을 썼는데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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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앗 현류 소놈 소놈 아 위협한데 방어도 진짜 뚫릴랑 말랑한다 석상도 세지는거 제한이죠 석상도 세지는거 제한이죠 석상도 세지는거 제한이죠 뚫렸다 제발 빌어먹을 타락 좀 줘요 아니 타락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파리? 무감? 파리 푸른 양초 양초 있으면 이제 저것도 바로 볼 수 있지 저쪽 상점으로 들어갑시다 무감각이지 무감각이지 혈안 무감 혈안 무감 위압 야 근데 진짜 저거 타락 없어도 진짜 가지가 세다 아니 계속 나오는 거 봐 미쳤다 괜히 같지가 아니지 하지만 타락이 있으면 더 세지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 저놈의 파괴는 왜 맨날 파괴만 될까? 타락 타락 아니 아 좋아요 빨리 타락 장난하지 말고 무감각 무감각 병폭 진화 넣어놓을 만하지 오렌지 알약 돈 남으니까 어차피 사자 보스가 도누 데카이기 때문에 무감각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멤버십이다 아니 내껀데 물음표 상점 타락각 떴다 안 돼 그러지마 좀 인스턴트 인스턴트 트락 알약 샀지 개꿀 광폭화 나오는 거 다 쓸 수 있음 밟아 굳이 필요없죠 무장해서도 응 인공물이고 인공물 인공물 혹시? 슬라이미? 떴냐? 타락 떴냐? 떴냐? 앙! 에그즈 같은 게임 괜찮아 나한테 타락 포션 있음 이거 타락임 내가 봤음 앙! 빌어버글 진화 앙! 마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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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안줘서 뿔 났음 위압 매턴 힘욕 거지 갱갱이들아 선함 아니 뭐 지옥 것만 남아 지옥에서 오셨나 나 무게인가 앙..롤롤롤롤 우와 엄청 쎄다 딜비 졌고 이겼다 타락 없어도 가지가 진짜 세네 그래 이게 가지지 아 뭐야 복사지마 역시 킹이언 갓레드는 타락 없어도 졸라센 퍼펙트 미친 2단계에서 게임 포기할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가지 나오더니 보스까지 퍼펙트로 좁혀서 립은 바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략 알략 아 가 가 가 감사합니다.